제가 골프를 배운 줄 알았는데 머리를 올려주신 분이십니다. 저한테는 언제나 스승같고 친구같은 멋진 분이신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조작변의 신뢰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또 조작을 기울이면서 저렇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계신 정말 멋진 분이시고요. 요즘 블라인드 채용을 고른다고 하는 정보에서도 아는데 만약에 제 동임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모르고 만났다면 학자 교수님이 잊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언제나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책을 보면 가장 멋진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 보실 페이지에 북한에 한 번의 기적같이 침몰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부드러우시면서도 굉장히 강한 리더십 같고 또 언제나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또 후배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선비같은 모습 이 공부의 모습을 다 갖고 계시는 정말 훌륭한 제 동임이 아니시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업하는 입장에서 많은 리더를 꿈꾸는 많은 청년들, 지인들한테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고요. 저도 아직 많이는 못 읽어봤는데요. 여러 번 읽도록 하면서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오늘 이 자리에 허락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성찬을 국회의원으로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진해 출신, 다이본 출신 김성찬입니다. 먼저 보니까 우리 이건더 제 동원님, 김영원 제 동원님, 또 임발욱 제 동원님, 또 우리 김영원 선배님, 또 후배님들, 보고 싶은 얼굴들이 김영원 선배님, 너무 많아서 참가 잘 왔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침동모 제 동원님, 사관학교죠. 1년 후배입니다. 후배일 때 정말로 평상시에 제가 어려울 때 서로 언언도 하고 또 제가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같이 또 여러 부분에 비판도 하고 이렇게 욕심 넘게 살아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를 하다 말할 수 없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부족함이 있을 때 항상 옆에서 자꾸만 던질을 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깜빡깜빡하고 제가 다시 제자리로 서로 일하다 많은 도움을 주로 한 후배이자 친구입니다. 참 리더가 어떤 리더가 훌륭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답이 아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훌륭한 리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벌도 많이 쓰시고 강의도 아시는 분들 전부 다실대 저 또한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정답은 없다. 그렇지만은 배워야 될 그런 훌륭한 분들은 많더라 하는 것 하면서 오늘 우리 침동모 제 동원이 그동안 공생활에 도로사회생활을 느꼈던 여러가지 중심을 잡던 이런 부분에서 좋은 글들이 후배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경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짧게 하내서 제가 그냥 건대겠습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여러가지로 힘드시겠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를 걱정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건강하게 살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성태 회의원님 축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심동모 제도의 중학교 친구, 오랜 친구, 김성태 회의원입니다. 저는 성경완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장 역임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자유한국당 소음파을 당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금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출판을 축하드리고 또 여기 정말 평소에 심동부 제도를 아끼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 모이시 것 같습니다. 함께 이런 축하의 자리를 가지게 되어서 저는 영광스럽고 축하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특히 제가 기억하는 심동부 제도의 친구 어릴 적부터 어리이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과연 또 군생활에서도 또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리더로서 정말 위기 속의 대한민국을 전환점을 만들어준 영정해적 그리고 부하들이 솔선에서 따르는 그런 진정한 리더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그런 것을 담아서 출발하게 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경화드리고 특히 이 백부 쪽에 보시면 제가 평소에 저의 좌우명으로도 섞고 있는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다. 우리 마산중학교 정문의 노예는 돌에 새겨져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자라서 그런지 그런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또 위기 속에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변화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로서 그런 또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좋은 책을 선물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들이 함께 읽고 또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여기 같이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창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에서 축사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동보 제독하고 같은 해 사관학교를 입교해서 같은 해 소홀인과는 공군사관학교를 주신 오창환 일요장국입니다. 사실 오늘 축사에 대해서는 신동보 제독이 전혀 저한테 오는 게 없었는데 사회보조국에 아마 저를 갔다가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보고 느낀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축사를 대신하고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신동보 제독이 저와 똑같은 군의 어떤 길을 걸어왔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러한 생각으로서 부대를 지휘하고 또 인물을 완수하고 또 부하들을 관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기생이지만 정말 존경심이 불어난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런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해군이 정말 큼실수 했구나 이렇게 훌륭한 신동보 제독이 원스타로 교장을 끝냈다는 것 자체는 사실 해군에 비해 손실이고 군 전체에 대한 손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신동보 제독이 만약에 해군을 안 가고 공군을 왔으면 최소한 삼성장군은 됐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높은 길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반적 생대형 차주차가 우리 군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고 또 감성비를 걸어가고 또 군을 지휘할 모든 지휘관에게도 정말 지침서가 되는 좋은 내용이 담긴 지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신동보 제독의 출간을 축하드리면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궁로 사이몬 회장님께서 조사하십니다. 제가 몇 번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모두 같이 신동보 제독의 출간을 축하드리면서 박수 한 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 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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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플라스틱 공장은 46년을 만난 장수 기업 사장입니다. 또 잘 아시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제 그 못난 얼굴을 영원히 전부 훌륭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 제 얼굴을 동판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 청하구 여의도 중소기업 2층에 가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이 특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기업인치 신동보를 만난 건 아니고 나이도 제가 조금 더 먹었어요. 또 그것 뿐만 아니고 요즘 더 유명한 게 제가 대신 Unleater 권봄 고무 어 그 그때 이건 usable 내가 Dat 폴 Jah 그런데 오늘 처음 귀중한 자리에 와 가지고 좋은 책도 보셨지만 그것도 봤다 나올 것 처벌 안 되겠어요. 시민등록시학조학원. 이분이 마지막 현역대에 서울대학교에 ANP 경영대학원 ANP 과정을 들어오셨어요. 거기서 제가 또 뭐 아시다시피 조금 이렇게 생겼되었습니까? 제가 회의장을 안 했는데 같이 만나서 지금까지 7,000원 지냅니다. 또 한 가지 더 저하고 있는 건 제 막내 아들놈이 한국 체육대학원에다가 2학년을 마치고 아버지 저는 뜻을 따뜻해 주겠습니까? 어떤 거? 저는 군대의 뜻을 주겠습니까? 3분 4만 앞에 오르러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나가요. 잘 나와서. 아마 작년에 합창 대학을 나와가지고 6,000원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일상에 구사단 선범 대대장님도 취임했어요. 대대장 취임 직에 우리 신동부 제도로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 줘서 제가 조금 쫓기 좀 덜 바뀌었어요. 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우리 십재동인 이 책을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하고 이건 좀 비슷하다는 게 두 가지가 나거든요. 하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아무리 뭐 어쩌쩌쩌쩌한 거는 뭐 굴수치 통수권자인데 그분이 속에서 낙마실천에 뭐 국회의원을 있는 사람이 무슨 낯의 사진을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을 회관하는 게 있겠다랬다. 뭐 그런 내용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친구 정말로 행동하는 양심 아닙니까? 행동하는 분이 우리의 편이잖아.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다 이걸 보면서 다리를 느꼈냐면 그 구공장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사람이 의의를 보고 의의를 보고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먹어도 실질적으로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것 같다. 근데 신호동부장 보니까 천하나, 뭐 천하나 하면 딱 단 1역에 우리의 그 북한 관점점을 한 방에 딱 끝냈다. 격침시켰다. 그러는 내용을 볼 때 아, 이 친구 보기에는 색시같이 생겼잖아요. 아, 이 친구 쓰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이 축사 끝내고 나서 앞으로도 제가 한 달이 존경을 하겠습니다. 짧게 축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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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김혁수 제동님의 축사하겠습니다. 김혁수 제동님은 신동도 제동이 함장제임시 구장으로 직속 부활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장우삼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김민혁수 제동입니다. 신동도 제도가 권한 해군에서 인연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소년 때 신동도 제도가 해군 소위로 인간을 해가지고 구축함 통신관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자 얼마 안 됐는데 한미연합훈련, 대공전훈련을 하는데 미항공모함에서 발전하는 항공기를 적기로 가상을 해가지고 대공사항판에 기점을 하고 그것을 보고 실시간에 영어로 에어리포트를 해야 되었습니다. 이 신인 소위가 얼마나 에어리포트를 잘하는지 미 구축함 보다도 더 잘해가지고 한국모함 전단장으로부터 치아 전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신동도 소위는 오톡이 아닌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중년 때 국구나 날 행사 때 어느 나라 합참이장 안내 장교로 나갔는데 그 합참이장이 어느 기업체를 방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담사장 갔더니 그 회사의 전문님이 우리 회사 임원의 딸과 신동도 제독 본인이 많이 있는데 신동도 제독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한테 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찬을 하면서 아니 신동도 대의하고 결혼을 하는 그 아가씨가 누군지 내가 먼저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정모님의 다른 임원의 딸이 아니고 그 정모님의 딸 지금 미수 엄마 친정아버지이고 또 신동도 제독의 장인이 되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제주압 FF 함장으로 갔을 때 신동도 중령이 구장으로 있었습니다. 저도 참모총장 그 의정과장을 하면서 이 실시계획도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 함장 이 실시계획을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게 해놨는지 제가 항상 몰랐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그 갓칸의 호술능력 향상 그 향상책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동도 그 부장이 중령이 항전포필중술이라는 제목으로 들었습니다. 포수리라는 당합의 항전포필중술 언제든지 쏠 수 있는 포의 태세 쏘았다 하면 명중을 시키는 바로 항전포필중술의 이 제목을 가지고 전반에서 대표로 뽑히고 탐대사령부에서 대표로 뽑히고 해군작전사에서 우리 배가 대표로 이렇게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타고 있던 이 배가 실시나면 또 전투항공에서 제일 큰 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행사 또 국방부라보다 상급부대의 금세를 계속 받았는데 제가 부장을 두 사람을 이렇게 지내봤는데 한 부장은 양해를 청소 깨끗이 하고 옷도 잘 입고 목소리 크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동도 부장은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을 대표해서 국민과 또 우리 상급부사에게 대한민국 해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해군을 대표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선수들이 얼마나 청소도 잘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훈련할 때 목소리도 크게 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관시라고 사병식당이 전부 다 꽉 차가지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원들은 김밥을 싸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포대 주변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도 한 사람도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와 검열과 일들을 하다보니까 방전포 폐충술은 포술뿐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배 캐치프리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물을 주든지 간에 행사건, 검열이건, 훈련이건 어떤 인물을 주더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배 캐셀 했다면 최고라고 칭찬받는 그런 배가 되도록 우리 신동부 제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조원들은 함정도가 부장은 더 좋아 또 손님들이나 금들간도 신동부 부장을 함정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신동부 제동 때문에 제가 문을 쓸 일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아가지고 업무 능력이 퇴하되가지고 해군에서 조기 전역을 할 수 하하하하 그동안에 신동부 제동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글을 쓰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해 왔던 내용을 오늘 필승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이제 실장 리더십 또 리더십 10개명 이런 글들을 신동부 제동이 쓰는 글을 많이 봤는데 일반적으로 리더십 하면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내 수도 같이 잘 다른게 하는 거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동부 제동이 그려보면은 국가관과 애국심이 있습니다. 그 부대나 조직의 임무와 목표 그리고 조직원에 대한 사랑 그리고 리더로서의 솔선수범 이런 것들이 다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티어리 이론이 아니고 또 스킬이나 기술도 아니고 리더 자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자도 기신장 분명히 리더가 마르면 지신을 안해도 해나가 그래서 오늘 신동부 제동이 쓴 필승 리더십은 책상에서 쓴 이론적인 리더십 책이 아니라 신동부 제동 자신 또 신동부 제동의 삶을 이렇게 쓴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리더십 책이 군의 후배와 또 조직을 관리하는 모든 리더들에게 좁은 지침세가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훌륭한 신동부 제동이 앞으로 군과 국가를 위해서 더 크게 아 지난번에 다시 한 번 추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부 제동은 지난번에 표창회가 전시한 전시물을 국회에서 쐬리 박근혜 대통령 모욕 그림을 작살낸 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동부 제동의 책 접해 있는 사진이 밤 10시 조금 넘어서 새벽 2시 조금 늘때 그때가 위기일 것 같습니다. 또 그때가 바로 기회일 것 같습니다. 신동부 제동을 해볼 때 북쪽은 기관이 없고 기둥이 약하고 기소가 없고 저력이 없고 이것은 중대한 하체의 약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내용은 필생증사 필사증생 이것인데 그 점을 제가 표지의 사진이 나타낸 것 같습니다. 저는 진주가 고향입니다. 외관집이 하만입니다. 우리 신동부 제동은 하만 출신입니다. 그 외관집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책을 받아보기 아시지요 노상 이은상 선장님 그 생존 때 제가 27살 때 총무 문학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상 선생님 댁을 가서 그 선생님 남종일 일을 쓰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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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